자 SK가스의 대한주 두 분이 하나씩 가지고 오셨습니다. 역시 뭐 대세는 수소입니다. 수소와 관련해서 수소와 연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대한주 한 분은 비나텍을 가지고 오셨고요. 다른 한 분은 두산 휴얼셀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과연 비나텍과 두산 휴얼셀을 어떤 종목이 더 좋을지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두산 휴얼셀을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수소와 관련된 대표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두산 휴얼셀을 확인을 해볼 텐데 여기서 또 확인을 해볼 게 두산 휴얼셀을 김민수 대표님이 6월에 이미 한번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요즘 아주 굉장한 실적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때 이후로도 주가가 12% 넘게 상승세가 좀 나오고 있는데 두산 휴얼셀 지금도 괜찮다고 보시는 겁니까? 조금 밀렸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겼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10대 그룹사들이 발표한 대부분의 로드맵들을 본다고 하면 생산이 무조건 들어가요. 그렇죠. 수소 생산이 들어가는데 사실 수소 생산 단가를 저희가 비교를 한번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단가 자체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이익을 남기는 건 사실은 어렵다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당분간은. 그래서 일반적으로 칠레가 가장 조금 저렴한 나라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왜 그러냐면 기존에 칠레나 중동이나 호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신재생에너지 기반이 많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저희가 투자 포인트를 봐야 될 거는 저희가 둘 다 연료전지 관련된 테마를 가지고 왔잖아요. 연료전지나 아니면 수소 탱크나 암모니아 관련된 기업들을 위주로 한번 보시는 게 그래도 주가 상승이나 탄력들이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두산 퓨어셀을 가지고 온 이유는 수소 경제 로드맵도 정책도 어느 정도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1.0 때 나온 게 뭐였냐면 2040년까지 내수 연료전지 설치량을 8기가와트를 달성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달성을 하려면 연평균 350에서 400메가와트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두산 퓨어셀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국산화를 98% 정도 달성을 해서 수주를 많이 받으면 말 그대로 영업이익이 많이 늘어나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 3년 동안 신규 수주액도 1조 원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후년의 매출 목표가 1조 5천억 정도가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여기 트라이젠이라고 방금 전에 나왔었는데 차세대 연료전지입니다. 트라이젠 같은 경우에는요. 수소랑 전기를 함께 충전이 가능한 복합 충전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플러스 알파로 원수 공급도 되고요. 지역 난방에도 활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활용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거. 그리고 4분기 이후에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수주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대부분이 연료전지의 매출이 이렇게 몰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조금 수주가 안 되면 주가 자체가 안 좋았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수전의 설비나 선박용 연료전지 등에도 이렇게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있어서 앞으로 그래도 4분기 이후에 조금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게 조금 크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산 퓨얼세를 가지고 오신 길건우FC님의 설명을 잘 들어봤고 그러면 두산 퓨얼세를 6월에 한번 언급을 해주셨던 김민수 대표님의 의견도 좀 궁금합니다. 그때 이후로도 여전히 좀 유효하다고 보세요? 네, 유효하고 지금 딱 보니까 또 눌림목이네요. 그러니까요. 크게 안 밀리는 자리라고 하게 되면 반전은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싶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에서는 또 관심 있게 봐야 될 자리가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산 퓨얼세를 김민수 대표님도 6월에 한번 언급을 해주셨는데 지금도 한번 눌림목 나온 찬스이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해볼 만하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김민수 대표님의 대안주를 볼 텐데 비나텍입니다. 비나텍, 저는 좀 생소한데요. 네, 생소하시죠. 수소 관련된 얘기만 나오면 다 생소합니다. 기술 얘기 나올 때마다 이게 뭔 얘기인가라고 싶을 정도인데 그래서 비나텍은 코넥스 있다가 이전된 대표적인 회사고요. 그런데 이 회사는 앞으로 성장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가 높은데 딱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죠? 첫 번째가 슈퍼 캐퍼시티인데요. 슈퍼 캐퍼시티요. 네, 발음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초고용량 커페시티를 얘기를 하는 부분들인데 여기가 친환경 에너지 저장 장치입니다. 그런데 이쪽이 풍력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스마트 미터기와 함께 같이 달려 있어서 순간 출력을 이용해서 이쪽에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새로운 시장이 열린다라는 쪽에서 풍력 관련된 쪽도 같이 연결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를 연결해서 데이터 센터나 자동차 전장 쪽 무인 운반 차량 쪽에서도 공급이 증가될 걸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두 번째는 수소연료전지 핵심 부품인데 MEA라고 막 전극접합체 이쪽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쪽에 대해서도 강점이 있는데 이 부분은 기술력이 상당히 올라오지 않으면 대응 못하는 부분들이죠. 이쪽이 올해 생산 능력이 2분기에 30만 장에서 내년에 1월 100만 장까지 증설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베트남 공장의 생산이 좀 차질되다 보니까 약간 우려감은 2분기에 좀 보여줬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해소되기 시작하게 되면 여전히 성장성에 대한 기대는 높고 게다가 기술력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앞으로 부각을 받을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비나텍을 김민수 대표님은 이야기하셨는데 초고용량 슈퍼 캐파시티와 풍력 쪽에서도 연관이 되고 수소연료전지 핵심 부품도 만들고 있는 코넥스에서 이전 상장한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김민수 대표님이 한번 잘 발굴을 해서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가격 전략으로 또 바로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비나텍부터 좀 가격 전략을 체크해 볼 텐데 일단은 어제 또 한번 급등이 좀 나오고 비나텍이 상승 추세를 좀 만들고 있네요. 네, 어제 또 장중에 이 정도면 되겠다 싶었는데 종가까지 쭉 올라와서 그만 좀 올라라 라고 하는 마음이었는데. 당황스러우셨나요? 네, 어느 정도 올라오다 보니까 눌림목에서 반응은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직전 고점을 돌파해서 안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오늘 아무래도 어제 올린 여파 때문에 살짝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생각하게 되면 추경 매수보다는 5만 5천 대 밑에서 대응관 전략 쪽에서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는 여전히 기술력과 특히 지금 관련된 기술 쪽에서 그래도 알아주는 쪽은 지금 비나텍과 상아프론테크 두 회사이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흐름 봤을 때는 여전히 성장성은 열려있다는 쪽에서 목표가는 한 6만 5천 원대까지 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손절가는 4만 9천 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비나텍을 김민수 대표님이 소개를 해주셨는데 요즘 김민수 대표님이 아주 컨디션 좋으십니다. 어제 한라도 기억나시죠? 한라도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한라가 어제. 거의 상한가 가려다가 말았습니다만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비나텍도 한번 기대를 해보자고요. 근 시일 내에 상승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두산 퓨어셀. 길건엘프 씨께서도 가격 절약을 주셨습니다. 그때 목표가 얼마였어요? 한라요? 한라? 아니요. 두산 퓨어셀. 두산 퓨어셀. 얼마 제시하셨어요? 비교해 볼까요? 목표가는 그때그때마다 다른데요.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한 6만 원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6만 원은 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몇 습관은 지금 살짝 눌림목이라서 앞에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4만 9천 원대에서 조금 반등하는 거 보시고 저는 들어가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목표가는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6만 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하면 4만 6천 원 선으로 대응하시면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난번에 김민수 대표님이 6만 원 얘기하셨어요. 그때 기억하고 계시네요. 손절가는 4만 5천 원 지시해 주셨는데 두산 길건엘프 씨께서는 조금 더 높게 접으셨습니다. 4만 6천 원 손절 라인 제시를 해드렸으니까요. 시청자 분들 잘 참고해 주시고요. 관심 종목에 한번 넣어두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두 종목 일단 대한주를 소개를 해드렸는데 사실 아까도 초반 도입부에 설명을 해드렸지만 수소, 수소 좋다, 좋다 라고 얘기는 너무 많이 하는데 사실 어려워가지고 이게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될지 소개를 잘 해주셨지만 앞으로의 수소 관련 종목들이 결국에는 주도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그런 의견도 좀 궁금합니다. 김민수 대표님은. 네, 이제 어떻게 보면 탄소중립 계획이 글로벌 전반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국내 업체들도 전통산업 중심으로 이쪽으로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그런데 물론 앞으로 눈에 보이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쪽으로 전환해서 그만큼 탄소중립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계속 준비를 하게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보게 되면 여전히 열린 기회라고는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마음에도 불구하고 이슈가 더 강하게 나오지 않으면 또 주가도 약간 저춤하죠. 그러니까요. 그런 때를 노리면서 대응하는 게 맞겠다고 보여지고 있고 말씀드렸던 핵심 기술이 있느냐라는 여부들을 확인하시면서 그렇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던 두 종목 같은 경우는 계속 언급이 될 수밖에 없겠다고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많이 궁금하신 것들이 시청자분들도 예를 들면 2차전지 같은 경우에도 2차전지가 엄청난 경쟁력을 가질 것이라고 했지만 사실 중국 쪽에서 일본 쪽에서 싸게 만들어버리면 이러면 골치 아파지는 이야기들이 최근에 들리더라고요. 그런 것과 연관해서 수소는 어쨌든 계속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계속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게 탑티어가 가려지는 데까지는 분명히 시간이 걸릴 거고요. 그냥 이런 모멘텀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신 재생 에너지 비중을 계속 늘리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태양이든 풍력이든 지열이든 열심히 뭔가를 만들기는 할 건데 얘네들을 저장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바로바로 소모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ESS나 아니면 수소로 저장을 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효율적이거든요. 그래서 수소 자체가 앞으로 조금 갈 수밖에 없고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걸 생산하는 거에 포커스보다는 저장을 하는 탱크나 아니면 이걸 활용한 연료전지나 이쪽으로 포커스를 맞춰보는 게 지금 당장 주가가 오르는데 가장 큰 영향을 많이 받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문가들, 저도 다른 방송에서 다 여쭤보고 질문을 들어보면 결국에는 저장하는 기술 이런 쪽으로 좀 집중을 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시청자분들도 한번 잘 고런 종목들을 잘 체크하시고 살펴보셔야 되겠다라는 것까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SK가스의 대한주 수소 연료전지와 관련되어 있는 비나텍과 두산 퓨어셀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오늘 기대해도 괜찮아 확인해봤습니다. 좋은 종목 소개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